아, 두부 여기 있었어? 엘로 여기 사는 데메라니앙, 김두부예요 먹는 시간 외에는 맨날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요 아니, 눕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? 두부가 어렸을 때 눕혀서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쭉 누워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! 일어나 보세요 두부 나와 누나 간다? 오케이 계란 소리 듣고 나온 거예요 이거 먹을 사람? 두부? 두부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진짜? 먹을 수 있어? 그럼 두부야, 누나 사랑해? 진짜? 그럼 누나 이뻐? 누나 이뻐다고 해줘 누나 속상해 구독과 좋아요 끙땡땡이 뚱땡이 앨벅이 엽까? 땡땡이? 종 쳐볼까? 학.구.종.이X. 땡! 땡! 땡!땡! 땡이 어디있어. 땡땡! 감사합니다. 다시한번,감사합니다. 두고 먹을까? 준 Motion,을? 오호 coachingD Motor by Buddy 두 분은 누워서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손으로 잡고 먹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. 옳지. 손으로 잡아. 옳지. 두 분아 먹어. 자기를 지금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잡고 먹어요. 두 분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손을 되게 잘 쓰는 편이에요.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고 손으로 치고 예전에는 강아지 애기용 적병도 이렇게 잡고 먹고 두부야. 산책 갈까? 가자! 두부야. 산책 갈까? 네. 두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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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지금 갑자기 이거 왜 찍은 거예요? 우리가 두부한테 최애 간식집이어서 최애 사장님 보러. 두부 오늘 뭐 먹을까? 뭐 뭐 먹을래? 또 골라? 도구. ο 오른쪽 둘 손으로obed아. 가 language producing 꼬리. 우긴 꼬리. 바로speak protein. 소금 Croat. 속에 사람 아기 들어 있는 거 같아요. igo. 네. 요utz이 잘자. 저 acordo히 두 분이랑 hurts. 왠지. 자기가? ondo도 잘못 they were. 둘이 너든 다 잘봤는데 als 갈아이지. user. 즉, 잘 가? 둘이 잘 가. scared? 제가 가져다. 안녕! 속에 사람 애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속에 사람 애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속에 사람 애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두부랑 좋은 거 많이 보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이고 그러면서 좋은 추억 쌓고 싶어요. 두부야 누나랑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. 두부 알았지? 손? 잡이ump. 사이밍. 손을 빼고 싶다. 두 용기인 주실?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